언제나 피곤한 아침 하지만 우리 간호학 학생들은 오늘도 늘 그랬듯이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이론 수업들 그리고 배운 이론 수업들을 직접 해보는 실습 수업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업의 양은 정말 많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간호학 학생들은 전공수업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가 금방 날씨가 부러워집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는 곳은 술집도 노래방도 PC방도 아닌 바로 학술정보원 한 번쯤까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도 여느 대학생들처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달콤한 휴식을 통해 저희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훗날 멋진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긴 공부 시간이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5년간의 긴 공부 이후까지 박 algum으로 행동해 줄 것입니다 4년간의 권한illos 5년간의 긴 공부 5년간의 긴 공부 5년간의 긴 공부